네, 와, 네, 감사합니다. 오, 와,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오스턴의 한상 소개합니다. 깊은 맛 자랑하는 꽁냉면 한상입니다. 오스턴의 꽁냉면 사랑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. 과연 뭘까요? 궁금한데요? 꽁냉면은 평양냉면의 맛입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특별해요. 평양냉면의 끝으로 한 그의 가장 큰 평양냉면이 될 것 같아요. 면도 다르다. PD의 질문은 이제 그만. 나 털 줘. 빨리 먹어요. PD의 질문들을 뒤로 하고 드디어 꽁냉면 영접 시간. 과연? 와. 오스턴의 이 많은 양을 한 입에 넣는다고요? 와, 면치도 수준급인데요? 오, 강하구나. 깊은 맛 자랑하는 육수도 한 입. 와, 이거 너무 맛있어. 이게 약간, 자연스러운 MSG. 진짜 자연스러운 MSG. 진짜 아쉽지만, 좀 더 깊은 맛을 보다. 너무 깊은 맛을 보다. 껑고기도 한 입. 와, 이 고기, 이 고기 천면처 생각해요. 진짜 미쳤어.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맛. 나름 미국의 맛이네요. 오스턴은 이건 냉면의 맛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. 그런데 미국에 냉면이 있나요? 미국에 냉면 식, 진짜 없어요. 그쵸? 그래서 한국을 떠나지 않는 이유. 유럽입니다. 전국 강남도국을 돌아다니며 냉면의 맛을 찾아다니는 오스틴. 오스틴의 냉면 사랑 정말 대단합니다. 이 맛을 아시는구나. 사장님, 면 추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거의 한 그릇이 그냥 나오는데요. 면은 육수, 고향입니다. 고향에 가야죠. 다시 시작된 오스턴의 냉면 먹방. 오스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. 이거 진짜 충독성입니다. I don't want to stop. I don't want to stop. 거의 화가 났어요, 지금. 특히 이 면이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. 이 면은 웨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부터 지켜내기. 이 면이 정말 쫄깃쫄깃해요 다행이다